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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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끝나 무조건 끝나 천천히 릴렉스 해 릴렉스 어 잘못되었다 가득타 쏘리 아 무조건 끝나 무조건 끝나 걱정하지마 일단 걱정하지마 나이스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굿 나이스 뭐야 억쟁이 씨발 뭐야 억쟁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 디아뜨 복 받으실 거예요 와 오늘 진짜 재밌겠네 지명 광탈 아니야 돌아올라 나 아 블루레드? 아 레드야? 뭐 나왔어? 아 레드네 아 근데 더 깔끔한게 아 씨 인펠룰에서 이기고 다음판 블루로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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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만큼 인정 노벤전만 안 나오면 돼 노벤전 아 나와도 이길 작전은 세웠는데 그치 제발 아 씨 이마 변수인데 아 근데 걍 하는거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쟤네 어차피 굿 좋은거 하니까 나는 사일러스 할게 어 됐어 알이 막았다 이거 나 근데 좀 내려가서 뽑을게 그러면 어차피 쟤네 다 들어오는 조합이니까 탕켄치 해서 그러면 받아치자 탕켄치 하고 탕켄치 뽑히가 맞는거 같은데 나도 나도 이게 맞는거 같아 탕켄치 뽑히가 맞을 때 어쩌게 어차피 녹턴이랑 또 바이 아니면 녹턴이잖아 아 뭐하지 아 고민된다 근데 이거 자칸 아니면 아펠스레시야 아펠스레시 할까 성훈아 뭔가 자카는 라인전 압박을 별로 못할거 같기도 하고 네 암레시 하자 우리 우리 잘하는걸로 가자 그냥 암레시가 날거 같은데 내가 그냥 한번 빨고 어차피 이거 뽀비랑 싸일 타켓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을때 어 이게 날듯 이거 아펠스레시로 가자 게임 한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팀 대 4인 1검의 경기입니다 어 이제 좀 약간 그 캐스터 같네 아 그래요? 확실히 많이 넣으셨어요 네 많이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롤선생님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하더라구요 아 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것도 섞죠 하나 둘 셋 도박 화이팅 청년피자 화이팅 한 팀만 응원하실거에요? 아니 저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두 팀 다 하실라고? 아 아 사이릉도 있네요 오 들어갑니다 지금 브라움의 장점 풀 빼라 나 풀 안빠져 지금 빠져야 정화 와드인 듯 제지 렌즈 없어요 얘네 빠졌다 다시 와드 해줄까? 아니 나이스 나이스 해놨잖아 해놨잖아 노리씨 우리꺼 먹고 왔을수도 있겠다 와드인 듯 와 와 와 와 이거는 설계가 진짜 플랜이 바텀이 중요하잖아요 2대2 구도가 이거를 부숴 버렸어 내가 이거 잘했다 흔들땘다 내가 midnight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빠졌어 그래도 다행인거든 응 나 빼줘 똑밥 예 내 볼래? 나 라인 댕겨서 받을게 녹턴 위에 연지 아 녹턴 위에 전령 바로가서 칠만한가 우리? 어때? 형 총 좋잖아 지금 형이 형 먹으면 육렙 되나? 이거 먹으면 육이 안될거 같은데? 먹고 바로 하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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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짚고 올게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자리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어 이거 시작해요 아 근데 방금 시작해 어? 자 그리고 아 끝났어요 이거는 다 죽은거 같은데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아 교비상 이거는 진짜 비상이에요 교비상 큰일났습니다 이거 바로 다이브와볼래? 징크스 아 와봐 와봐 나 반환중이긴 해 할래 어떻게 할래? 뽀피가 먼저 박아줘야돼 그러면 봐봐 뽀피 빼면서 해보네 아 녹턴 못했다 빼면서 하자 빼면서 해봐 빼면서 해봐 빼면서 해봐 에이드 지압 빼는데 내가 징크스 지압 한번 먹으면 할만해 용도 안먹혔고 근데 얘네 전령 전령을 얘네 뭐 먹은거야? 안 먹은거 같은데? 전령 안먹었는데 얘네? 못먹었나봐 어 미드가 들어왔는데 어 미드가 들어왔는데 일단 매혹이 없거든 아 갔어요 까비까비 까비까비 괜찮아 미드커버 한번 괜찮괜찮 천천히 하자 아리온다 아리여기 뽀피 붙어봐 가는중 가는중 천천히 천천히 해볼래? 녹턴공 없잖아 지금 아다다 나 랜턴줌 끊었대 끊었대 나한테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아 아리 개핀데 뺐어? 아 막협다 랜턴 나한테 주지 까비 없어 없어 아 이거를 살리는데 말고 나한테 줘서 같이 싸웠어야 돼 아 그래? 어 어 어 어 나한테 랜턴주고 싸움각 봤으면 할만했는데 나 총 좋아가지고 아 쏘리 요스마인데? 와봐 타 타 타 오와다 타 타 나이스 아 근데 이게 징크스를 한번 잡아야되는데 발이라도 발이라도 먹자 나 쉉궁이야 나 쉉궁이야 이거 할래? 오케이 첼타봐 첼타봐 야 얘네가 자 가자 가자 이거 녹턴 온도야 녹턴 온도온나? 어 잠깐만요 강폭에 다 끼쳐 오래 잡았거든요 오래 잡았거든요 아 이거 이상호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이상호 낙기해줘 아 먹어 차라리 차라리 저런거 징크스 혼자거든 이런거? 아 이거 혼자일때 해야될거 같긴 한데 뭐든 해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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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가 호피가 그렇지 혁궁 하자 여기 샘까지 잡지마 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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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샘 잡아 샘 잡아 샘 잡아 샘 잡아 큰일 났다 행 Hack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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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봐봐 봐봐! 잡아 잡아 형계치 천천히 잡아봐 나이스! 용용용용용 징크스 궁 썼어 안 썼어? 징크스 궁 용하지마 용하지마 징크스 궁 직가야 직가야 직가지 안돼 안돼 징크스 앞에서 맞아줘 탄계치 일로 가 일로 여기서 직가 여기서 아니아니 직가라고 아니아니 그냥 직가라고 아 이게 먹을래? 아니야 아니야 직갔다 와 직가 직갔다 오고 탄계치 아 근데 이제 이제 똑같아 탁 탄계치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가야 아니아니 아니 징크스 궁 군이 궁 어 괜찮아 까비까비 용용용용 줘야되겠다 이런 오지마 오지마 내 앞으로 오지마 가 어 버름친다 어 버름친다 나 테리야 나 테리야 여기서 해가 돼 뛰어 뛰어 난 테리야 헬란트 좀 때려봐 렌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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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갔다 뛰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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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뺄 수가 없다 빼 못뺴 못뺴 나는 못뺴 아 못뺴 못뺴 들어가면 안돼 아 아 아 이거 너무 급했다 천천히 주더라도 천천히 했어야 됐을듯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아래 때문에 아 갑자기 또 아하 템체이가 좀 많이 나서 풀들고 싸우면 무조건 지긴 할 듯 우리 아리 탑이다 지금 하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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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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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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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크스 쏙크스 나이스 아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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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앞으로 나가봐 앞으로 나가 내가 내가 낙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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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너무 좋았다 아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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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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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у 하나 방을 치룬포 도착 덨려부 들어갔어요 어 네 들어왔고 이상호! 아니 성운이구나 아 네 성운! 어 근데 이게? 어 묶였어요? 맞았고 어 근데 들어왔는데 교비? 아아아아 조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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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만 터졌는데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강궁 등자 와 강궁 등자 강궁 등자 한 명이 안 죽나요? 아 죽었어 패시만 아아아아 와아 이거를 도박팀? 도박팀 한 달 대박인데요? 아 나ыш 두려워? 아아 uniform 용 가 зд escaping 용 가 modular 용 가누 으흐흐흐흓 나 총은 좋아 części 쏘리 쏘리 뭐야 7개 잠깐만 어 einz거 있는데 빼야돼 빼야돼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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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찐어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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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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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뛰었다 안 되나 와 가비 아 내 효과가 너무 쎄다 구도가 안 좋아졌나 보다 근데 애초에 구도가... 아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위로 빠는 그림이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뭐에 다 맞은 건가? 괜찮아 근데 우리 노벤전인데 존나 잘 비볐다잉? 어? 근데 원래 노벤전을 강한 친구들 모아놓은 거고 벤전을 잘 해보자 이제 가보자 올은 할래 탐켄치 할래? 그냥 올은 하자 올은 이니시 하자 별로 탐켄치 어 성운이 뭐 할 거야? 나 캐르가나 해도 돼 이게 캐르가나 아니면 아니 트런들하고 캐르가나 하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트런들 캐르가나 오르가나 해 한타 때 민교가 그냥 무조건 우리 쪽에 있지 말고 옆이나 뒤쪽에서 징크스만 괴롭혀줘 알겠지?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옆에서 붙어있어 네 게임 보시죠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나셨나요? 약간요? 약간요? 아 좀 더 힘내 두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팀 여기서 무너지면 도박팀 역시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탈락하면 청년피자 먹으면서 맥주하면서 빠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마무리 디코가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는 청년피자와 함께 어? 마무리 못하셨네요? 오늘 하십니까? 아 진짜 밥 먹어야지 아 예 아 오늘 일단 강콩씨 플래시가 빠지고 시작했어요 일단 어? 시작을 했네요 일단 플래시가 빠지고 시작을 했네요 일단 플래시가 빠지고 시작을 했네요 일단 플래시가 빠지고 아빠 한번 가볼까? 트런드 나랑 같이 바탕 가볼래? 나한테? 먹고 가봐라 그냥 가봐 와봐 와봐 그냥 와봐 그냥 와봐 내가 잡을게 저거 가볼 수 있어요?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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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야 노플이야 돼 돼 나이스 어 빼 빼 빼 시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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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날 거거든요 이거는 30킬부터 약간 이렇게 37에서 아 이게 안 돼요 이거는 한계에요 어 죽어 킬 맞으면 죽어요 아 근데 이게 트런드리버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 트런드리버 이거 꿀에 와요 꿀에 와요? 와 이거 꿀에 와요? 꿀에 와요? 너 이놈? 빠아 아 여기 못 나오게 해야 탈 만할 듯 우리 피상황이 못 나오게 해야 돼 아 피상황이 좀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웨벌랑 걸렸다 걸렸다 이거 이거부터 봐 이거부터 간다 내 바이러 그럼 궁이야 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해야 돼 치카타 텔러스께 빠지면서 안 돼 안 돼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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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난 잘 컸어 해볼게 내가 해보자 해볼게 내가 해줄게 여기있다 여기있다 얘 노플 노플 공 있는 것 같다 가는 중 가는 중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정글 성장 여기와대 여기와대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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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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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거 이상해 이거 구호부터 이상해요 일단 성훈 큐 맞축 자신이 없어서 궁극기부터 박죠 아 근데 이거 칼이팅이 될 것 같은데 칼이팅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맞췄고 이게 덫 덫 덫 잡았어요 야아 이렇게 되면은 나이스 하나 끊었고 자 이거 잡나요 이것도 같이 잡으면 이거? 이거 죽나요? 아 이게 죽네 나이를 사가지고 3차까진 터질댐? 어쩔 수 없대 파이형 찍고도 돼 찍고 찍을건 빨리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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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트럭도 와봐 일단 컵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돼 너무 빨리면 안돼 빠지면서 해야돼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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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올리비어 올리비어 말고 그 이쪽 보면 안돼 이제 위로 올라와 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성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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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깄어 아 노플 아니네 어 빼빼빼빼 붙었다 아니 아 탈게 다 탄다 아 나 뒤졌다 천천히 봐줘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안돼 안돼 더 안돼 더 안돼 아깝다 무조건 라이즈 하자 성우나 이런거 큐할라 하지 말고 바로 왔으면 땄을때 여긴 지키자 여긴 지키자 여긴 지키자 받을때 해도 돼 받을때 해도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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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빨아 공 빨아 가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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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그만 그만 라이즈 간다 라이즈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배면 돼 빼면 돼 무빙으로 한 번만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먹었을때 가볼래? 가볼래? 라이즈 미드야 라이즈 미드야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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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어? 빼면서 해봐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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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브라운 개피아 나이스 오른 잡아봐 잡아봐 나이스 바론 되나? 바론 될 것 같은데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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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바론 몸 대줘야 돼 오른 그냥 방타 잘 써야 돼 Q강타 해 Q강타 피쳐내서 Q강타 야 이러면 안돼 치지마봐 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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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여기 온다 라이즈 전혀 없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빼빼 이리와 오른 이리와 오른 이리와 기름 막아놨거든 이거 보자 라이즈 보자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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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성훈아 그만 내가 수은까지만 딱 뜨면은 좀 더 해줄게 지금 게임 좋거든? 게임 너무 좋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 얘네가 바론 빠르다잉? 이거 바론 쪽 가야 돼 우리 바론 쪽 바론 쪽 가자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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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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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쓰면은 막혔고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사운볼까 싸워 한 번 빼면서 한 번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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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았어 맞았어 묶었어 묶었어 믿으러 가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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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어 집중하자 그냥 막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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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부터 깰거야 타워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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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무조건 끝나 무조건 끝나 천천히 릴렉스해 릴렉스해 아 잘못 죽었다 타워 타 아 무조건 끝나 무조건 끝나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나이스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굿 아 억제기 씨발 어? 억제기가 나왔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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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맞나요? 아니 맞았어요 야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대회가 이뤄져 아 공 맞았어요 아 공 맞았어요 아 공 맞았어요 아 공 맞았어요 이러면 0으로 끝나요 0으로 끝나요 잠시만요 이거 게임 끝 아 시발 뭐야 끝났다 공 바로 막아? 바로 막아 바로 막아 바로 막아 아 이거 시발 아 끝났다 어 어 유명이 떨어지는게 맞았나봐 인정 아 아 시발 와 아 말이 돼 아 아 아 저거는 무조건 끝났다 생각했어가지고 아 아니 인정 저거 어떻게 계산하냐 아 그냥 올라갈 운명이 아닌거야 아 몰랐어 저 때 콜 하나도 안 나왔어 아직 나 보고있는 나도 몰랐어 억제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초반에 너무 말렸어 하 아니야 근데 이번 판은 아니야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아 내 마지막 억제기까지의 그 그게 못했다 그 그 계산을 못했다 아 시발 끝까지 집중했어야 돼 어쩔 수 없지 근데 아 미안해 다들 내가 너무 나도 쏘리 나도 나도 못했다 내 풀이 너무 쓰레기여서 미안 더 잘했어야 됐어 우리가 다 내가 연습을 더 했어야 됐어 업치가 무능하다 쏘리 아휴 아쉽다 어쩔 수 없지 강공 마지막 한마디 해 우리 한마디? 응 그냥 이거 마지막이지 어 마지막이야 야 이 시방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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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뭐야? 뭐라 했어 근데? 뭐 시발 뭐라 했어 어 그러니까 뭐 뭐라 한거 지발로마라고 한거 아니야? 나 이런 말해도 되나 근데 그 벵보 이후로 이런 감정이 약간 처음이야 아 나 참 못스러운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민심 보고 다시 들어올 필요 없어 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시발 안 됐네 마지막까지 시발 배려 먹었다 미안하다 아이 괜찮아 어울리는 엔딩이었어 어울렸어 어울리네 유튜브에라도 넣으라고 고생했어 미안하다 아 근데 우리랑 하면서 또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고생했어 인재형 아니야 진짜 미안하지 야 이상호 팀이랑 꼴시자니나 하자 민규야 삽입방 100만원씩 해서 그러자 그러자